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GB 금융재주입니다. 최근에 주가 부진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전개될 요인은 긍정적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올해 남은 기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DGB 금융재주 주가부터 먼저 한번 파악 최근에 주가 흐름부터 먼저 판단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요인들 은행들의 전반적인 주가 부진과 더불어서 DGB 금융재주는 지배구조에 관련된 채용비를 포함해서 지배주주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주가 부진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는 0.37배 수준이고요. 시중은행 대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DGB 금융재주의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전개될 요인들은 긍정적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나 실적상으로 긍정적 요인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는 빠졌지만 앞으로 전개될 긍정적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큰 부분은 핵심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이익의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 NIM과 크레딧코스트로 진행이 될 텐데요. NIM 측면에서 보면 DGB 금융 자회사인 대구은행은 대출과 조달 구조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NIM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상당히 강한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 측면에서 보면 변동금리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업 대출이 대구은행의 포트폴리오 중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 대출 중에서도 변동금리 비중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대출 리프라이싱이 실시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조달 측면에서 보면 지역 기반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핵심 예금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그래서 대출과 조달 구조 모두 다 금리 상승기에 NIM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속도가 제일 빠른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선 바텀 라인에서는 자산 건전성이 상당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NPL 비율이 0.7%에 불과하고요. 연체율이 0.5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손 비용이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손 비용 하나만 잠깐 보시면 자산 건전성 지표를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하이 투자 증권 인수에 대한 최종 승인입니다. DGB 금융지주의 하이 투자 증권 인수는 8월 말 정도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7월 말에 감독당국의 이미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2017년 12월에 이미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그때 이후에 8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우려사항 중에 하나인 지배구조 이슈가 완전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하이 투자 증권 인수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이 투자 증권 인수에 성공을 한다면 비은행 자원세 이익기여도 확대 그리고 은행과 증권사 간의 시너지 극대화 그리고 대규모의 염가 매수 차익이 인식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손익적으로도 상당히 큰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인 배당 확대인데요. 일단은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자본비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18년 2분기 기준 BIS 비율은 13.2%고요. 보통주 자본비율 10.4%이기 때문에 지방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배당 확대 전략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2018년 배당 성향을 20% 수준을 상위할 것으로 이렇게 가정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4% 이상대에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켜보면 지금 은행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부진하고 횡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하이투자 증권 인수 지연이 되면서 이런 우려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 같은 우려가 대부분 해결됐거나 앞으로 더 추가적인 개선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전개될 긍정적 유인을 감안하면 상당히 밸류이션 매력이 크게 부각이 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중반을 넘어서는 시기인데 앞으로 남은 2018년에 남은 기간을 감안을 하면 DGB 금융지주의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DGB 금융지주고요. 남은 기간 동안 긍정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